네, 알고리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혈에 관한 것을 계속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승 활용 수혈, 그 다음 제곱의 합,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어떤 자연수의 수혈, 그 다음에 또 분수의 수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 누승, 누승을 활용한 수혈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 1부터 100까지입니다. 1부터 100까지인데 누승의 합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1 팩토리얼 더하기 2 팩토리얼 더하기에서 100 팩토리얼까지 한번 구해봐 보세요.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미 다 공부를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1 팩토리얼부터 100 팩토리얼까지 한번 구해보는 건데요. 자, 단, N 팩토리얼은 자연수 N에 대한 누승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한번 보면 2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2 곱하기 1이죠. 맞습니까? 그럼 다른 말로 이건 뭐예요? 1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죠? 자, 3 팩토리얼은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1 곱하기 2 곱하기 3하고 똑같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 팩토리얼은 1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잘 보면요. 이 3 팩토리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 값이 필요하죠. 이게 그 전 값이죠. 그 전 값에다가 뭡니까? 자신의 숫자를 곱해 준 것이죠. 자, 이것은요. 이것은 뭐예요? 그 전 값. 얘가 그 전 값이죠. 그죠? 그 전 값에다가 자기 수를 곱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어떤 차관을 두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1부터 100까지니까 그죠? 어떤 조건을 줘서 이제 그죠? 카운터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 S에다 합을 구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누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 n의 팩토리얼이란 1부터 n까지의 곱을 말한다. 즉, n 팩토리얼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n.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n 팩토리얼은 n-1의 누성을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은 뭐예요? 그 전 값. n-1 팩토리얼의 자기 값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결과 1 팩토리얼, 여기 2 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여기 3 팩토리얼이고 각각의 팩토리얼은 이걸 가지고 해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이 sum이라고 하는 곳에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sum 값에다가 그죠? 뭔가를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아, 한 그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순서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봅시다. 아, 시작과 끝은 제가 없앴습니다. 순서들을 좀 이렇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그죠? 초기화죠, 초기화. 변수 초기화. 뭘 출력하는 거예요? s를 출력하네요. 그죠? 아, 그럼 s가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을 초기화하고 s를 출력하는 건데 중간에 반복문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죠? 자, n이 100이냐? n이 100이냐? 그죠? 그래서 n 값을 증가시키면서 그죠? 그럼 맨 처음에 n은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럼 1부터 뭐예요?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하겠네요. 그죠? 아하,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어떤 팩토리아를 구하는 것이 그죠?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변수들을 한번 봅시다. n은 1에서 100까지 이고요. 그 다음 f, f가 팩토리아를 보관하는 거랍니다. 팩토리아를 보관하는 거고 그 다음 s가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자, 그걸 보자고요. 자, n에다 1을 넣었습니다. 1부터 100까지니까 자, 그러면 1 넣고 증가시키고 검사합니다. 그죠? 해서 100번 반복을 하죠. 자, 그 다음 맨 처음에 f에다가 1을 넣었어요. f가 이제 팩토리아리죠. 아하, 맨 첫 번째 팩토리아리 1이니까 그 값을 이제 넣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 합에다가도 1을 넣었어요. 그죠? 합에다 1을 넣었어요. 그 다음 뭐였어요? f에다가 f 곱하기 1을 했어요. f 곱하기. f 곱하기 n이네.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처음에 f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1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s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s죠. s에 지금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n값. n값이 처음에 1이었는데 증가시켰죠. 그럼 n은 이제 2가 들어갑니다. 자, 거기서 자, 봅시다. f는 f에다가 곱하기 n을 했어요. 그러면 f가 1이었고 곱하기 n이 2죠? 자, 그러면 f에는 뭡니까? 1 곱하기 2. 즉, 2 팩토리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s에다가 f를 더해서 s에 넣었죠. 자, 그럼 s는 뭡니까? 1 더하기 뭐가 돼요? f 이 값이죠. 이게 뭐예요? 2 팩토리알이죠. 그죠? 2 팩토리알. 됐죠?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가봅시다. 갔습니다. n은 뭐가 됩니까? 1 증가시키죠. 그럼 n은 뭐가 돼요? 3이 되죠. 자, f는 뭐예요? 기존의 f 값이 이거고 그 다음 n을 곱했습니다. 그죠? 그럼 기존의 f 값이 1 곱하기 2였고 자, n을 곱했네. 그죠? 자, 3을 곱했어요. 맞죠? 그 다음 s는 기존의 s에다가 f를 더했습니다. 자, 기존의 s가 1 더하기 2 팩토리알이었고 자, 이걸 더한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3 팩토리알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그래서 n 값이 100일 때까지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의 팩토리알의 합을 구하게 되네요. 그죠? 아, 그러면 이 f 값을 왜 1로 생각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1 팩토리알을 써요. 1 팩토리알의 1이잖아요.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아,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1을 최계로 값으로 잡았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blank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기에 이렇게 blank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blank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도 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할 것은 이 팩토리알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1 더하기 그 다음에 2 팩토리알이 1 곱하기 2고 더하기 3 팩토리알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 이 값은 그 전에 있었고 이 값은 그 전에 있으니까 얘들을 초기치로 잡아서 그죠? 현재 값을 계속해서 곱해주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는 100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99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98 곱하기 3의 제곱 쭉 가서 1 곱하기 100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봅시다.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자, 이 현재 문제에서 어떤 규칙이 있나요? 우선 1부터 100까지 반복하면서 뭔가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보니까 이 값은 뭐예요? 1, 2, 3, 100까지 지금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 것은 뭐예요? 앞에 것은 100, 99, 98, 2, 1 감소가 되고 있죠. 뒤에 것은 증가하고 앞에 것은 감소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잡아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봐요. 이 뒷부분을 뒷부분을 A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A라고 그 다음 이 앞부분도 A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들까요? 101 빼기 A 그럼 되나요? A 값이 1일 때 얘는 100이 되죠. 2일 때 99 되죠. 3일 때 98 되죠. 아 그럼 이것이 101 빼기 A A 곱하기 A 의 제곱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A 값은 1부터 100까지 반복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분석을 해봅시다. 자, 합 S의 각항 패턴을 보면 B 곱하기 A의 제곱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A는 뭐예요? 이 B에 있는 A는 1부터 100까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B는 뭐예요? 100부터 1까지 지금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B는 101에서 A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굳이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됐고 그래서 B 곱하기 A 형태로 하고 그죠? B는 101 빼기 A가 되는 거죠. B 곱하기 A의 제곱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데 이것은 B 곱하기 A 하고 곱하기 B 곱하기 A인데 이걸 하나하나 계산해도 되지만 얘를 C로 C로 생각하면 C 곱하기 C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순서대로 보고 한번 보자고요. 자, ABC가 각 항의 계산 처리수고요. 그 다음 S가 이제 전체 합의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S죠? 그럼 S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맨 처음에 S를 출력하는 건 S에다가 지금 0을 뒀어요. 그죠?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는 S는 S를 누적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자, S에다가 기존의 S에다가 C를 더했어요. 그죠? 자, ABC에다가 다 0을 초기화시켰고요. 자, A는 A 플러스 1 증가가 되고 있죠? 그 다음 B는 뭐예요? 101 빼기 A 했네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A 곱하기 B입니다. A 곱하기 B 그죠? 그 다음에 C는 C 곱하기 C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두 개는 무슨 말이에요? A 곱하기 B C가 A 곱하기 B잖아요. 그거를 또 곱하기 했으니까 이 말은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것을 두 개로 이렇게 써본 것이죠. 맞죠? 그리고 위에서 뭐예요? 이 A 값이 뭐예요? A 값이 101 빼기 A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생각했던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형태죠. 아, B가 그죠? B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현재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계속해서 누적해 가고 있죠. 언제까지? A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작으면 반복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풀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뒤에 값을 뒤에 값을 A라고 본다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1에서 100까지 증가하고요. 그 다음 앞에 것은 뭐예요? 101 빼기 A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곱해서 곱해서 이거의 제곱을 계속해서 누적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을 1에서 100까지 반복을 하면서 누적을 시키는데 이 식을 이렇게 쓰려고 써도 되지만 지금 순서류상에서는 그것을 여러 개로 쪼개어서 표시한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상에서는 이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금방 했듯이요. 100하고요. 그 다음에 1이 있을 때 이거를 A로 잡으면 A로 잡으면 얘를 어떻게 A로 표시할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는 101 빼기 A로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얘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한번 정답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교행 하는 자연수의 수요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대체 무슨 말이냐 1에서부터 100까지의 지금 값을 출력하는 건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계속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더했다가 한 번은 뺐다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요? 이것은요? 자, 하여튼 기본적으로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해야 되죠. 반복을 하는데 한 번은 뭐예요?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뭐예요?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쉽게 하려고 하면 어떤 값을 증가시키면서 빼줬다가 더해줬다가 빼줬다가 더해줬다가 빼줬다가 더해줬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예에서 배우게 될 어떤 스위치 변수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제에서는 그냥 좀 쉽게 쉬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음, 만약에 부호가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에서 100까지 일식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짝수 번째부터 지금 부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홀수 번째는 플러스 짝수는 마이너스 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순서를 봅시다. 자, 우선 구하는 것은 S입니다. 합을 구하는 거고 자, 그래서 S를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요. 자, 봅시다. 자, N에다가 S를 0을 넣고 S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럼 초기화시킨 것이죠. 초기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N에다가 1을 더했네요. 더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존 S에다가 N을 더했네요. 자, 그 다음 뭐였습니까? 또 N을 또 전가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S에다가 이제 뭐였어요? 빼기 했네요. 그 다음에 N값이 무슨 말입니까? 100하고 같은냐 이 말이죠. 같으면 빠져노는 거고 즉, 100까지 다 했으면 빠져노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더했다가 한 번은 뺐다가 전가시키고 더하고 전가시키고 빼고 전가시키고 더하고 전가시키고 빼고 그럼 가능하죠? 자, 이거 한번 디버깅 해볼까요? 디버깅 간단한 거니까요. 해봅시다. 자, N은 0 S는 0이죠. 자, N에다가 1을 대해서 N을 넣었습니다. 그럼 N은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S는 기존의 S값에다가 N을 넣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럼 N이 2가 됩니다. 자, 그 S는 뭡니까? 기존의 S에다가 빼기 N이죠. 그럼 빼기 2가 되죠. 자, 그 다음 100하고 같으냐? 안 같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이제 N은 뭐가 되요? 3이 되죠. 3일 때 기존의 S에다가 더하기 N이에요. 그럼 더하기 3 맞죠? N 또 증가시켰어요. 4 빼기 N이잖아요. 빼기 3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를 풀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죠? 증가시키고 더하고 그죠? 증가시키고 빼고 맞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도 풀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인데 봅시다. 이건 분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문제가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분수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야기죠. 그러면 위에 것은 1부터 어디까지 변하나요? 49까지 변하죠. 밑에 것은요. 2에서 어디예요? 50 그 뒤에 것은요. 3에서 쭉 가서 51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위에를 k라고 해봐요. k 그죠? 그 다음 분모의 앞부분은 뭡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뒤에 것은요. k 플러스 2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k가 1부터 49까지 반복하면서 기존의 값에다가 대해주면 되죠. 대해주는데 한 번은 뭐예요?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이걸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아까 했던 그 순서도 상에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번 예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스위치 변수를 한번 이용해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k번째 항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 수가 있고요. k는 1부터 49까지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더해주고 짝수일 때는 빼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스위치 변수를 한번 이용해보자. 여러분, 이거 잘 받으세요. 스위치의 값이 0이면 더하기 물론 이걸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위치 값이 0이면 더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이면 지금 빼기를 하려고 해요. 스위치 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toggle 변수라고 해도 toggle 변수라고도 합니다. 스위치 변수를 toggle 변수라고도 하는데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했던 분모 분자죠? 맞습니까? 분모 분자의 그 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죠? 해서 그 값을 l에다가 넣었어요. l에다가 그럼 l은 k번째 항의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제 맨 처음에 k에다가 0을 넣었고요. 그 다음 s의 합인데 s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 다음 스위치를 뭘로 잡았습니까? 0으로 잡았죠. 맨 처음에 스위치를 0으로 잡았어요. k를 이제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k를 1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킨 다음에 이 값을 분모 분자 값을 구했죠? l을 구했죠? 하고 난 다음에 스위치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스위치가 0이냐? 지금 0이잖아요. 그렇죠? 0이잖아요. 0이다. 그러면 뭐예요? 기존 s에다가 뭐하는 거예요? l 값을 뭐합니까? 더하시오.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더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스위치를 마이너스로 바꿔줘요. 스위치를 1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k가 49하고 똑같으냐? 그렇지 않죠? 올라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위치가 1로 바뀌었습니다. k를 증가시킵니다. 한 값을 구하죠. 스위치가 0이에요? 아니잖아요. 1이잖아요. 그럼 이제 1로 오는 거예요. 이제 뭐하는 거예요? sum에다가 하나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면서 뭐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0으로 바꿔줘요. 이거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스위치를 뭐해요? 0으로 이렇게 잡아두요. 잡아두고 k를 증가시키는데 이게 뭡니까? 분모 분자죠. 그 항의 값이에요. 그걸 l이라고 해봐요. 자 맨 처음에 스위치가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 0이잖아요. 그죠? 0이면 뭐하는 겁니까? 더해요. 그죠? 더하고 나오면서 1로 바꿔줘요. 1로 바꿔주고 다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전갈시키고 와요. 그럼 스위치가 0이냐? 이제 0이 아니잖아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가요. 이제 뭐하는 거?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처음에 스위치를 0으로 잡아둔 상태에서 한 번은 더했다가 내려오면 1이 되면서 1로 가죠. 그럼 뺐다가 0이 되고 1로 가죠. 더했다가 1이 되고 뺐다가 0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앞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스위치 변수 토글 변수를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지금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교행하는 그런 분모, 분자로 된 분수로 된 그것을 합을 구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잘 넣으셔야 돼요. 뭘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스위치 변수 있죠? 스위치 변수를 처음에 0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0으로 잡았으면 빠져나오면 뭘로 바꿔줘야 돼요? 1로 바꿔줘요. 1로. 왜? 그래야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작원한테 뭘로 바꿔줘야 돼요? 1로 바꿔줘요.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하고 반대로 반드시 바꿔줘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에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1, 0 틀리면 안 돼요.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이렇게도 그렇죠? 아, 그러면 앞에서는 대했으니까 이제는 빼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4개 정도의 순서들을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죠. 특히 이 스위치 변수가 상당히 재미있죠? 자, 이번 시간 대단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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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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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